네, 앞서 보신 영상을 만들기 위해선 촬영과 편집 등의 다양한 장비가 필요합니다. 그런데 이런 영상 장비, 값이 꽤 나가죠. 값비싼 영상 장비와 크로마켓 촬영이 가능한 스튜디오, 그리고 최신의 영상 편집 장비까지 이 모든 것을 돈 한 푼 안 내고 쓸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. 바로 서울시청자 미디어센터입니다. 김대우 기자가 소개합니다. 액션과 짐벌이라 불리는 캠코더를 비롯해 각종 디지털 카메라 등 다양한 종류의 촬영 장비가 눈에 띕니다. 삼각대와 조명, 핀 마이크 등 여러 보조 장비도 갖추고 있습니다. 이런 장비를 모두 구매하려면 수백만 원 드는 건 기본입니다. 잠시 빌리려고 해도 큰 돈이 필요한데 이곳에서는 모두 공짜입니다. 이뿐만이 아닙니다. 대형 스튜디오도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. 크로마케라는 장비까지 있어 배경 합성도 가능합니다. 이곳은 시청자 미디어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청자 미디어센터입니다. 미디어에 관심이 쓰는 여러분들께 꿈과 희망을 드리고 있는 기관입니다. 미디어를 배우고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고요. 또 미디어 창작의 꿈꾸신 여러분들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. 많이들 찾아주십시오. 감사드리겠습니다. 회원으로 가입한 뒤 정회원 교육만 받으면 비영리 목적으로 이 모든 걸 이용하는 데 돈이 들지 않습니다. 시민들의 미디어 창작 활동을 위해 제공되는 일종의 공적 서비스입니다. 보다 다양하고 질로픈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최근 장소도 옮겼습니다. 최신의 영상 편집 장비도 여러 대 있어 촬영과 편집이 한 곳에서 가능합니다. 성북구에 위치한 서울시청자 미디어센터는 1인 미디어 활동을 시작하는 이들뿐 아니라 시민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.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. 그 사람이 여여들뿐의 강의를 발표 kick 시민 모두 1인 2020 18 Millennium 4 5 2 10